아름다워 멋지게 살아낸 남자 아름다워 넌 거기서 맞을 것 같아 얼굴이 진한의 눈 지는 것 같아도 이 날이 살아와요 날 곳으로는 것 같아도 나는 눈처럼 내려요 차가시나이 나가서 다가오는 것은 어때요 오우 루카엘에서 저녁으로 이 날은 아침에 머리 멈춰가는 사랑은 설레이죠 나만의 머릿수는 여행을 고백하여 그대도 내가 아는 남자 눈처럼 멋지고자 난 남자 전부 다 눈치만 보면 고백만 기다려요 그대도 내가 아는 남자 저 착하게 포근한 밤에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나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드디어 그대도 넌 그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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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카페에서 저녁의 땅을 같이 해요 험어져가는 순간이 설레이죠 아마 어릴쯤은 여행도 괜찮아요 그댄 내가 아는 남자 멋진 멋지고 작성한 남자 전망하는 운침한 공간 고백만 기다려요 그댄 내가 아는 남자 멋진 착하고 포근한 남자 기다릴 때 언제까지나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신혜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노래 제가 몇 번 안 불러봤어요 이 노래가 지금 앨범으로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여기서 불러보니까 확실히 괜찮네 다들 좋으시죠? 즐겁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앞으로 열심히 아는 남자 이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근 보은의 달을 맞아서 KBS 재능나는 봉사단이 경찰 병원에 찾아왔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들 힐링하시고 잘 치료받고 퇴원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좀 나는 것 같으신가요? 네 끝까지 우리 재능나는 봉사단과 함께 음악 잘 즐겨주시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꼭 불러야겠죠 제가? 네 그래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노래로 메들리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